오, 대박! 진짜 똑똑해! 내 얼굴 어떻게 알고 열려? 유리야, 강아 원망하지 마. 축하해 주자 우리. 오늘은 서우와 하준이가 처음 어린이집에 갔어. 오늘 내가 네 남편 혼 좀 냈다. 정신 차리라고. 내 친구, 내 마음의 언덕. 나의 차유리. 유리야, 보고 싶어. 오, 좋아. 신메뉴 출시. 샌러드 하트 딱 좋았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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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, 왜? 아! 취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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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. 취소된 건가? 알람 간 거 아니야? 미치겠네, 진짜. 무슨 짓을 한 거야? 이거 어떡해. 미치겠네, 진짜. 나 왜, 왜 이리 조금만. 이거 진짜 된 건가? 뭐야. 미치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